노스렌드 아서스 왕자, 우리는 블러드 엘프다 쿠엘탈라스에서 죽은 원원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 이 죽음의 땅을 정화할 것이다 노스렌드는 스컬지의 땅이다 여기까지 오다니 너흰 크나큰 실수를 했다, 엘프들아 모두 죽여라 스컬지여, 전진하라 날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처단하라 저건 대체 도와줘서 고맙다, 강인한 자 리치 왕께서 날 보내셨다 난 아졸레르베 9대 왕, 아누바락이다 아누바락 도와준 건 고맙지만 한가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을 시간은 없다 우린 당장 얼음 왕관으로 가야 한다 이 엘프들은 정말 형편없군 놈들의 고향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놀랍지가 않구나 내가 거기서 널 맞지 못한 것이 아쉽군 오랜만이다, 아소스 켈타스 왕자 이 얼마 만인가 네가 이 엘프들을 이끄는 건가 그래, 내 병사들이지 하지만 지금 네가 상대한 건 정찰대에 불과하다 일리다 님의 병력은 이보다 훨씬 강대할 것이다 일리다? 그 자가 이번 공격의 배후인가? 그렇다 엄청난 대군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아소스 지금도 그 병력이 얼음 왕관 빙하로 진군하고 있지 네 소중한 리치 왕을 구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이건 구엘탈라스의 몫이라고 생각해라 서둘러라 적이 다가오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괜찮나, 죽음의 기사? 내 힘이 약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괜찮다 놈의 말이 맞다 빙하에 제때 도착할 수가 없겠어 다른 길이 있다, 죽음의 기사 부서진 고대 왕국 아줄레르기 우리 발밑 깊은 곳에 잠들어 있지 어둠의 시기에 몰락한 왕국이지만 빙하로 통하는 지름길이 되어줄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군 앞장서라, 아누바라